별안간 그가 그녀가 좋아 죽겠다 첫눈에 반했습니다! 내가 한 거야 그쪽이 큐피드예요? 어... 내가 불만이 좀 많거든 지켜볼게요 어리고 잘생긴 남자로다가 딱 붙여주면 그때 인정해 드릴게 그 잘생긴 거 원빈, 현빈, 조인성상도? 절대 안 쏴! 계속 그렇게 보신 거예요?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나를? 그쪽에 있는 그림 본 겁니다 그림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? 만나는 남자들마다 병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인왕산 복대기에 올라 정성을 다해서 빌어 그렇게 계속 빌다가 딱 1000번이 되는 날 귀인이 나타날 거야 산신령님! 전 아무래도 이 남자가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우연이죠 우연의 일치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아요 산을 1000번 오를 거고 귀인 꼭 만날 거예요 이 남자야! 내 귀인 자기야 어머니야 어머니야 죄송하지만 저 이분의 자기 아닙니다 다행히 사랑하는 집중 내 귀옴 사랑하는 내 귀옴 감사합니다.